대부분의 남자든 여자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뭐 운동을 하지 않는 한 어깨가요 이렇게 아 너무 작다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있으면 어깨가 보통 보통 그냥 이렇게 생겼어 그냥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나는 어깨가 약간 이렇게 좀 솟았어 이렇게 그러니까 어깨가 넓고 넓고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오빠는 약간 어깨가 이렇게 아 축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축 터진 어깨야 근데 나는 이렇게 딱 군복이요? 군복이요? 이게 군복 야 군복 생각보다 이쁜데? 야상이지 당연히 군복이 야상 말고 뭐 또 있어요? 군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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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밤도 잠은 다 잠나봐요 필수! 나 이왕 갈거면은 나 특전사 가고 싶은데? 아 앞머리 가려